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nossas 우리 포트에도 지금 5월 12일 매수 들어가서 지금 수용이 40%에 넘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좀 한 번 더 들어가게 될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우리가 2가지 전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오르면 무조건 안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카카오 보면 거의 황당한 수준이거든요, 주가의 상승률이.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안에서 그래도 올라가는 이유가 명백하고 시총 상위주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탄력도 좀 붙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이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현 구간에서 진입해본다면 2만 5, 6천 원권인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진입하고 조금 나는 올라가는 마디안에서 한 3만 원 언저리까지만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괜찮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쉰다, 지금은 쉰다기보다는 얼마만큼 뻗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월차트의 흐름입니다. 이번 달 지금 얼마 막판으로 갈수록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확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5, 6천 원권에 관심을 가져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이 유가가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주량 좋아지고 있고 이번에 이 종목 자체가 단순히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한번 연봉을 보시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17만 5천 원에서 회사가 9,7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엔지니어링만큼은 안 된다고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요즘 탄력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나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내 건설주가 저는 너무 좋게 보고 있는데 대우건설, 핏도르, 현대건설 다 좋게 보는데 그래도 지금 올라가는 이후에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이런 건설 수혜주는 사실 엔지니어링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게나 말씀드리겠습니다.